민방 네트워크 소식입니다. 청주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에어로케이가 경영권 분쟁을 일단락 짓고 본격적인 비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번에는 일본 여행객 감소와 업계 경쟁 심화 등 대외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. 지역 민방공동취재단 CJB 구준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 항공 면허 발급 후 경영진 교체 문제로 면허 취소 위기를 맞았습니다. 하지만 강병호 대표이사의 연임을 결정하면서 내부 갈등을 매듭 짓고 다음 주 운항 증명 발급을 신청할 예정입니다. 계획대로라면 내년 초부터 5개 일본 노선을 포함해 모두 11개 국제 노선에 취향합니다. 다소 늦어진 감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목표하고 있는 내년 3월 첫 취향을 하는 계획에 있어서 일정에 큰 차질은 없을 거라고. 그러나 한일 갈등이란 돌발 악재로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. 지난 7월부터 두 달 동안 청주공항을 통해 일본을 오간 여행객은 주간 단위로 최대 80%가 줄었습니다. 다른 지방공항도 사정은 비슷합니다. 일본 노선을 대거 개설한 국내 LCC들은 일본발 쇼크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. 제주항공이 20분기만에 첫 적자를 내는 등 LCC 업계 전체가 고전하고 있습니다. 이 때문에 에어로케이는 절반을 차지하는 일본 노선 대신 대체 노선 편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. 대체 노선을 운항하더라도 상황은 만만치 않습니다. 에어로케이 등 신생 3사가 조만간 시장에 뛰어들면 국내 LCC는 모두 9개사로 늘어납니다. 중국과 동남아 등 한정된 단거리 대체 노선을 놓고 경쟁이 치열해져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. LCC 업계를 둘러싼 안팎의 악재, 청주공항 활성화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.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.